네, 오늘은 애널리스트 뷰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유진투자증권이사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풍력 많이 꼽으시더라고요. 풍력 가운데 하면은 또 CS 윈드를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또 이사님이 내신 리포트 보니까 강력 매수로 또 상향 조정을 하셨다고요. CS 윈드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CS 윈드는 글로벌 1위 풍력 타워 업체입니다. 타워 업체인데 지난해 그리고 재작년까지 유럽과 미국 시장에 직접 진입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풍력 타워 공장을 인수를 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큰 규모에서 생산을 시작하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의 IRA 정책에 들어가 있는 AMPC라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관련 업체들이 전기차도 있지만요. 생산을 하게 되면 생산 양의 비례에서 보조금을 받는 건데 그게 워낙 지금 기존의 이익 대비에서 워낙 큽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2025년까지 보더라도 약 한 40% 정도의 이익이 상승한다. 영업이익이. 그런 가시성이 높아져서 제가 오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CS 윈드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 살펴봤고요. 오늘 시장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2차전지 또 가운데 이 에코프로 관련주들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전 회장이 이제 법정구석 이야기의 이슈가 나오면서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관련주들 좀 급락세를 보였는데 이사님 같은 경우에 또 국내에서 또 에코프로BM 관련해서 매도 리포트를 내셨잖아요. 물론 오늘 이슈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적인 이슈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좀 영향을 미쳤단 말이죠. 이거와 또 별개로 또 전반적인 에코프로 관련주들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 뭐 이거는 포드멘탈 이슈는 아니니까요. 저희가 뭐 코멘트 할 건 없고요. 저희가 제가 이제 주가는 과열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관련주들이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서 이 회사가 이제 2027년까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른 성장을 다 반영을 해도 목표 주가가 20만 원 이상은 좀 과열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2030년까지도 증서를 추가로 더 할 것 같고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가면 갈수록 이제 전기차에 대한 판매의 성장률은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미래의 이익을 우리가 땡겨서 오면 당연히 적용하는 밸류에이션은 낮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20만 원 이상은 좀 비싸다. 뭐 에코프로 비엠이 하이니켈 양극재에서 세계 1위고 또 전기차 시장이 계속 앞으로 성장하고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좋은 산업이란 것과 좋은 주가라는 것은 또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에코프로 비엠이 매우 좋은 회사지만 주가는 조금 과열 양상이라서 저희가 투자 의견을 내렸던 겁니다. 물론 에코프로 비엠을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다 비슷하게 과열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요. 업체마다 많이 다른데요. 제가 특히 좀 우려하는 것은 전기차 배터리나 전기차 배터리 소재 리튬이라든지 또 다른 일반 소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뉴스라든지 이런 것만으로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시청을 받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지금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시장이 질이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 섹터에서 들어와 있는 이런 종목들이 실체가 그렇게 있지 않는 종목들이 많다는 것은 시장의 질이 안 좋은 거라서 사실은 좀 조심을 해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에서 사실 2차 전지 열풍, 에코프로가 그 중심에 있긴 했잖아요. 관련돼서 2차 전지 관련 주들도 다 오르긴 했는데 지금 그동안 증시 주도했던 2차 전지주들 관련해서 에코프로가 떨어지자 관련해서도 다 좀 주춤한 상황인데 그럼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한국 업체들이 미국 시장을 선점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이 이제 다른 국가에 있는 우리 비교하는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유럽은 이미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죠. 그러나 이제 과거에 보면 유럽 시장도 우리가 거의 대부분 다 선점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좀 변하고 있어요. 중국 업체들이 빠르게 들어가고 있고 2025년부터는 유럽의 업체들도 좀 존재감을 나타낼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얼마나 견고하게 지켜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고요.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은 한국 업체 위주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죠.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그럼 2차 전지가 다시 주도주가 될까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였어요? 좀 주목할 만한 거 그래도 그중에서 주목할 만한 게 있다고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건 미국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특히 이제 우리 업체들의 배터리가 장착된 그런 전기차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 이상으로 판매가 많이 일어나게 되면 유럽이 이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다시 이제 우리 업체들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또 활발하게 바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이제 또 좀 참고하셔야 될 것은 미국의 대선이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는 사실은 내년 말까지 IRA를 신청하게 되면 그 다음 설사 트럼프가 된다더라도 수요가 확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차는 뭐가 문제냐 하면 보조금은 IRA라서 취소하기도 좀 어렵죠. 계속 나가는데 연비 규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축으로 돌아가는데 이 연비 규제는 입법이 아니고 행정 규제,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되면 아마 이 연비 규제 당장 없앨 겁니다. 왜냐하면 첫 임기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보조금 없는 문제와 겹쳐있기 때문에 임팩이 좀 훨씬 더 커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아주 고성장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부부는 앞으로 미국의 대선을 조금 더 유심히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미국의 대선을 유심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 말씀 주셨고요. 수소주 관련해서도 여쭤보고 싶어요. 그동안 소외됐던 수소주, 정부의 정책이 조금 구체화되면서 주목받는가 싶더니만 그래도 정책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수소주는 현 시점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수소주뿐만 아니라 그린 산업 전체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정책은 중요한 이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을 조금 제공할 수 있을 뿐이지 우리 시장은 너무 작고 우리의 아주 중장기적인 정책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쪽은 좀 무시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수소는 유럽과 미국에서 동시에 수소 생산과 배송하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ILA와 유럽의 리파워 EU 플랜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에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단계이고요. 웬만한 주가들이 주가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별로 부담 없는 상태에서 좀 큰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결국엔 수소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또 미국과 유럽을 좀 주시하면서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야 된다. 그렇죠. 해외에서 잘할 수 있는 업체를 미리 선점하는 게 필요하죠. 예, 알겠습니다. 수소주까지 살펴봤고요. 신재생에너지, 다양한 게 있어요. 제일 처음에 풍력도 살펴봤고 지금 방금 전에 수소 관련주들도 여쭤보긴 했는데 그렇다면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좀 어디를 가장 그래도 이사님께서는 눈여겨보시고 계세요? 당연히 ILA 핵심 수혜주인 CS 윈드고요. 세컨픽으로 따지면 하나솔루션. 거기도 역시 미국에서 대규모 증설을 하기 때문에 ILA로 인한 AMPC를 앞으로 계속 크게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 미국과 유럽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주목받아야 되겠죠. 더군다나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은 그동안 배터리 관련주들에 비해서 주가가 아마 상승폭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좀 빠져있기도 하고요. 하기 때문에 좀 부담이 없다는 점도 지금은 사실은 좀 괜찮은 투자 대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네요. CS 윈드는 풍력이고 하나솔루션은 어떤 부분은 태양광이잖아요.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는 풍력하고 태양광 쪽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개가 양대축인데 두 개의 경중을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ILA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정책 프레임을 보면 태양광보다는 사실은 풍력이 조금 더 우월합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은 중국 업체들이 워낙 잘하고 미국의 큰 업체가 퍼스트 솔라를 제외하고는 별로 없기 때문에 미국을 위한 정책이 그렇게 아주 강도가 세진 않거든요. 그런데 풍력은 육상풍력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무조건 강제를 미국에 있는 철강을 이용해서 만들게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 있는 업체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죠. 그 점이 이제 CS 윈드한테 영향을 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 중에서는 CS 윈드와 하나솔루션 말씀 주셨고요. IRA 효과에 따른 것은 풍력, CS 윈드가 조금 더 유망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한병원 유진투자증권이사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